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영등포구가 영유아 동반가족과 어르신,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주차 편의와 접근성 확보를 위해 여성우선 주차장을 가족 배려 주차장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. 구는 지난해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하고 총 주차면 30대 이상의 공공, 민간 주차장을 대상으로 주차면 10%를 가족 배려 주차장으로 설치했습니다. 이에 따라 공용 주차장 12개소 247면에 조성됐으며 승강기와 출입구 앞, 승하차시 편리한 곳 등에 설치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했습니다. 구는 향후 대형마트, 백화점 등 민간 다중이용시설에도 가족 배려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입니다.